더블 네일 배치입니다. 어떤 두께, 당점, 그리고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? 옆 회전을 많이 쓰겠다면 얇은 두께로 쳐야 할 것이고요. 두께를 조금 더 쓰겠다면 회전의 양을 억제해야 할 것입니다.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대충 치게 되면 실패하기 쉬우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공략하는 것이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